여러분 인바디 재보셨을 때 무슨 형이 나오셨어요? 저는 원래 XX 해서 지금은 XX로 바뀌었어요. 이제 체중만 바라보고 하는 다이어트는 졸업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인바디 유형 보는 법. 인바디 볼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인바디 볼 때 그냥 보시지 말고 좀 더 쉽게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체성분 분석기라는 말이 맞고요. 인바디는 체성분 분석하는 회사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이 체성분 분석기의 원리는 근육이 지방보다 조금 더 전류가 잘 통하고 지방은 전류가 좀 덜 통한다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전류를 내 몸에 흘려보면서 내 몸의 근육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측정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체중만 보고 하다 보면 반드시 체중 정체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체기 안에서도 내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지 체성분의 변화가 있는지 내가 지금 건강하게 근육을 잘 지켜가면서 살을 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에 적합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언니 이런 체성분 분석은 어디서 하나요?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는 집에서 쓰는 체중계에도 체성분을 분석하는 기능이 나오거나 자그만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확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조금 더 정확한 인바디를 재보시려면 보건소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 동네 보건소가 어디신지 찾아보고 거기서 저 체성분 분석하러 왔어요. 하면 인바디를 재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꼭 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게 바로 제가 최근에 해본 인바디 결과지인데요. 이걸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 부분은 골격근이랑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이 두 번째 그래프예요. 그래서 내 체중이 몇이고 그중에서 골격근량이 몇 킬로고 체지방량이 몇 킬로인지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의 끝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이 C인지, D인지 또는 I인지에 따라서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솔루션으로 몸을 관리하면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먼저 이 세 그래프를 이었을 때 일자가 나오는 I형이신 분들은 근육과 지방을 골고루 갖춘 건강한 체형이에요. 다만 내가 I형이긴 한데 표준 이상에 가있는 I형이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되게 긴 I형이다. 라고 하면은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C형은 체중이랑 체지방량 그래프는 이런 C형에 많이 해당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D형은 체중이랑 체지방량 그래프보다 골격근량이 현저히 앞으로 나와 있어서 끝점을 이어 봤을 때 D 모양이 나오는 그런 형태시라면 바로 근육이 많은 건강하고 강인한 체형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노티비를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아마 C형이 많으실 거라고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남성의 몸보다 여성의 몸이 지방 비율이 더 높고 그런 이유는 남성의 몸보다 여성의 몸이 임신이나 출산 등등의 이유로 지방이 좀 더 높은 체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C형이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체지방량이 꼭 표준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 내가 20%대 정도라면은 충분히 건강한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체형에서 건강하다라는 지방의 비율은 18%에서 28%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18%보다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 탈모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향을 최소화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보디빌딩 준비하시는 분들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방 커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생리적인 기능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참고로 저는 건강하지 못한 무리한 다이어트 했었을 때 치중 49kg 찍고 그랬을 때 체지방량이 20%였는데도 생리불순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어느 시점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 저는 이런 이런 유형인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이제 솔루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I형이신데 모두 표준 쪽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지금 매우 건강하고 적당한 근육을 유지하면서 좋은 영양 상태를 갖고 계신 거니까 지금처럼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단 내가 I형이긴 I형인데 표준 이상의 나 그러신 분들은 지금 몸에 지방도 많고 근육도 많고 전반적으로 약간 비만하신 형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언니 저는 살만 많이 찐 것 같은데 저 근육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가 살이 찔 때 근육도 같이 늘어나고 살이 빠질 때 어쩔 수 없이 근육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목회가 나는 근육이 많으니까 근력 운동은 하나도 하지 말고 식단 관리만 해야겠다던가 아니면 유산소 운동으로 이 지방을 빨리 없애야겠다. 그러면 근력만 많이 남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진 않고요. 아마 살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근력도 이 표준 쪽으로 당겨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준 이상 I형이신 분들은 식단 관리와 함께 근력 운동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빼는 거 우산소 운동은 근육을 늘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적일 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고강도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고요. 탄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저강도의 운동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식단 관리를 꼭 같이 해주셔야겠죠? 식단 관리라고 하면 너무 과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사량 자체를 조절하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 C형이신 분들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이거는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한 6, 7년 전에 습관성형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다이어트하고 요요 경험하다가 근육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습관성형 처음 시작할 때쯤에 했었던 인바디 결과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제 키가 169 지금이랑 똑같았고 체중으로만 보면 이제 표준 이하랑 표준 사이 지금보다 오히려 조금 덜 나왔었어요. 1, 2kg 정도? 근데 골격근량이 표준 이하이고 체지방량이 표준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C자 형태를 띄고 있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제 인바디랑 비교를 해보면 이 인바디가 지금은 일자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체중은 54kg라서 거의 2kg가 늘었는데 골격근량은 더 많이 올랐고 체지방량은 그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골격근량만 지금 거의 1kg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체중으로만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했었으면 이거는 제가 더 어떻게 보면 살이 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제가 찍었던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비교해보면 옷 핏도 지금이 더 좋고 몸 상태도 지금 느끼는 컨디션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체중 상태를 벗어났다면 체중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의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바디 같은 다른 지표들을 활용해 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이렇게 저의 과거처럼 C형이신 분들은 살이 되게 찌기 쉬운 체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방은 많고 근육은 적고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적기 때문에 근육이 일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를 잘 소모할 수 있는 몸이 되는데 지방이 많다 보니까 축적이 잘 되는 체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언니 저는 체지방이 많으니까 체지방 빼는 유산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달리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땡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이 C형이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큰 근육 운동 위주로 해주세요. 큰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 허벅지, 힙, 그리고 등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굵직굵직한 부분을 차지하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들을 말해요.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같은 노력을 들여도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소모할 수 있으니까 근력 운동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C형이신 분들 기억해야 될 점은 단백질 음식을 잘 섭취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무리 큰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다시 재생하려고 해도 재료가 없으면 제대로 재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근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단백질 음식원들 생선, 지방질이 적은 고기, 콩으로 만든 음식 이런 것도 섭취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탄수화물 음식을 너무 줄이지는 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도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만큼이나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랑 단백질이 어느 정도 적당히 우리 몸에 있어야 근육이 잘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D형은 되게 건강하고 강인한 체형이에요. 저희 최대 언니, 세대 언니가 대표적인 D형 강인 체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하는 운동 패턴 그리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꾸준히 유지해주시되 대신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지방 함량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방질 음식들 잘 챙겨드시고 하루에 한 점 정도 견과류 간식을 챙겨드신다거나 아보카도, 생선, 지방질 있는 고기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바디, I형, C형, D형에 맞는 솔루션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이런 체지방 측정계가 체중보다 더 정확할 수는 있어도 내 눈보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무슨 문화이냐면 너무 많은 변수에 의해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1kg 늘었다 줄었다 퍼센티지 1% 빠졌다 늘었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1,2,1B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게 걱정이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3개월에 한 번씩 재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체지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팍팍 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펌을 많이 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내 몸이 변화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시즌별로 인바디를 한 번씩 재고요. 체중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체중계랑 같이 또 할 수 있는 대안은 둘레 재는 거 줄자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주마다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입어보고 싶은 옷 한 번씩 입어볼 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을 빼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다양한데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거 내 정신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설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단호와 함께 건강한 습관 설명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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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